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25살 신수빈입니다. 이번 손해사정사 2차 시험에 평균 65점으로 합격하여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합격 소감을 생각해보면 사실 시험장에서 나오던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7시간 동안 문제를 열심히 풀고 흔들리던 오른발을 부여잡고 이 문을 나오면서 사실 합격이다라는 생각보다는 후련하다라는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합격에 대한 이런 확신보다는 좀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이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게 되어서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3년 하반기부터 1차 시험을 준비했었는데요. 그렇게 1차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학기를 다녔어야 돼가지고 대외활동과 학기를 다니면서 그해 2차 시험은 치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인 이번 연도, 이번 연도 47회 손해사정사 2차 시험에 응시를 하여 올해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5년 정도 수험 기간을 그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손해사정사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아무래도 이 직업이 가지는 전문성 때문에 이 시험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험 전문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좋은 역량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고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합격자가 인스티비를 수강하여 좋은 결과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처음 보험에 입문했던 수험생으로서 인스티비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합격생들과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안 따라갈 수가 없는 당연히 이 커리큘럼을 따라서 저도 이 합격의 길을 따라서 인스티비의 커리큘럼을 착실히 따라가면 충분히 합격이라는 이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1차 시험은 총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보험계약법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1차, 2차 손해사정사 시험을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이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보험계약법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종길 교수님의 강의를 참고하였는데요.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판례와 여러 가지 그런 키워드들을 숙지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래서 보험계약법에서 70점이라는 비교적 고득점을 얻으면서 안정적으로 1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상해가 8화로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해에서도 주로 골절, 골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많이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많은 골절들이나 상해들을 나눠서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뼈 이름, 그리고 그 뼈 주변에 있는 근육과 신경,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장기들의 이름들을 먼저 숙지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뼈가 골절이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신경이나 근육은 어떻게 다칠 수 있는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공부를 하면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근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법리와 사례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김태훈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갔습니다. 김태훈 교수님은 아무래도 다양한 사례들을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저 또한 그런 사례 문제들을 매일 몇 문제씩 풀면서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약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세 달 전부터 이제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약술들을 중점으로 하여서 암기를 하니 이번 시험에서는 비교적 고득점인 69점을 맞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윤종길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갔습니다.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질병상해보험의 표준약관과 그 다음에 장애분류표 그리고 실손보험의 계산 방법이 이 세 가지가 두 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이 표준약관과 장애분류표를 암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렇게 암기를 하여서 이제 보지 않고 90% 정도 이제 현출이 가능했을 때부터 이제 실손보험 계산 문제 풀이를 시작하였고 사실 이 세 가지 파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 질병상해보험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보험들이 있는데 이런 보험들을 다 준비를 하려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한테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 크지가 않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윤종길 교수님의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그 외의 부분들만 중점적으로 가지고 가는 전략으로 이 재산보험 시험을 치렀습니다. 네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박세원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갔는데요. 저에게는 유독 자동차보험이 너무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과목이라서 아픈 손가락인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수험생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잃지 말고 매일 꾸준히 사례 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 시험에서 확보할 수 있는 사례 문제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점수를 먼저 경고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세원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약술들을 착실하게 암기를 한다면 이 자동차보험에서 과락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에서 57점을 맞았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임금제라는 과목은 사례가 굉장히 주요하게 다뤄지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사례에 대한 대비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보험, 의무보험, 근제보험 그리고 이 세 가지 보험들을 섞어서 출제하는 유형의 문제까지 어떤 난이도로 시험이 출제되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례들이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례는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김태윤 교수님의 사례를 저는 전부 빠짐없이 문제를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은 막연한 불안감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매일매일 루틴을 지키고 일정한 공부 시간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 시험이 출제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서 어떤 날은 이 루틴을 잃어버리고 공부를 너무 과하게 해서 그 다음 날에도 영향이 가게 이 루틴이 어그러지는 그런 악순환이 있었던 때도 잠깐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을 준비하는 다른 수험생 분들께는 이런 막연한 불안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면 그런 불안감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절대 멘탈을 흔들리지 말고 잘 부여잡고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스터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합격 수기를 보면 스터디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했다라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저도 스터디원을 구해야 하나? 그런 불안감에 휩싸였었는데 근데 저의 특성을 생각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그런 공부 방법에 휩쓸리는 영향이 있어서 과감히 스터디를 하지 않고 제가 선택한 교수님과 공부 자료만 뚝심 있게 공부해서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었으니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경향의 수험생 분들은 스터디를 꼭 해야 된다라는 강박에는 휩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이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들에게는 보험사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개업이라든지 다양한 분야로서의 그런 진로가 있지만 저는 우선 저의 전문성을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 속해 있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회사 사이에서 그런 중재하는 일을 우선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께 제가 언급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수험생활이 긴 편에 속하니까 이 어두운 터널을 걷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어두운 터널이다 보니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어디로 가는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이 인스티비라는 이정표를 통해서 차근차근 앞길을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밝은 목표인 합격으로 이렇게 인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스티비를 통해서 꼭 저와 저희와 함께 합격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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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